와이탕이 드리티 드리티가 축제 때문에 끊기라고 저기서 통제는 와이탕이 드리티 그라운드 1km 와이탕이 드리티 그라운드 와이탕이 드리티 그라운드 아침에 리조트에서 나올 때 직원이 오늘이 와이탕이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마침 멀지 않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 저쪽에 뭔가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왜 이렇게 모여 있는지 물어보죠 한번 사람도 산책 다녔는데 걔를 못 데리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게 야생동물들 해칠까봐 여기 저 애들이 점핑이에요? 다이빙이에요? 아무튼 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끌벅쩡한 거예요 저게 이제 밑에 땅이 흙이 올라와서 그렇죠 물 자체는 깨끗하겠죠 가게 우리 타이밍 이렇게 내 가게 좋아하세요? 무슨 가게 핫도그 이게? 소금티 가게 소금티 가게 소금티 가게 소금티 가게? 네 소금티? 제주권 제주권 왜 wildlife 이 핫도그가 있어요? 저는 핫도그가 있어요 제 핫도그가 없어요 아이 핫도그치 난 뉴질랜드 난 뉴질랜드 진짜 필리핀 난 뉴질랜드 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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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즐거워가지고 맥주를 좀 마신 거 같아요 그죠? 맥주를 좀 마신 거 같아요 그죠? 아니 좀 마신 거 같아요 그래 네 우리의 침대가 there are a few weeks and we are trying to change the national standard in the moment as we swimmable because Why should I do? Well we have a website called choosecleanwater.org.nz and there is a petition on there, we want 10,000 we are pretty close to it but at the moment in New Zealand the freshwater standard means that freshwater can pose a moderate threat of infection to you 바이트를 수있는 곳에 못 하다가 바이트를 안 하거든요. 바이트를 안 하다가 바이트를 안 하거든요. 하이트로 가다시피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옥라이트를 내리고 싶은데 우리의 가을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바이트를 할 수있는 곳이 있겠네요. 어디서 가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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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we are making a travel documentary film oh yeah yeah true true what kind of day is it? it's a good day what does the white hangi day mean? um fighting the treaty? nope when we became one with the white people civilized them nice meeting you boss that's his name hongi first i'll fucking make you some sushi ow ow nose to nose nose to nose nose to nose nose to nose oh can I have the lollies? i've got this souvenir for you korean candy jelly candy oh sure thank you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excuse me where is the treaty house? treaty ground? you can walk through that way up to the museum yes but you gotta cut across there's heaps of signs around thank you you're welcome you can walk through that way up to the museum but you gotta cut across there's heaps of signs around thank you you're welcome white tongue we are made a treaty ground this is the treaty grounds this is the treaty grounds a treaty there's a treaty called treaty grounds the treaty grounds there's a treaty like this there's a treaty in the new here. there's a treaty here is a treaty 그는 한참의 한참의 여행을 알아보고 한국인에서 유명한 한국인입니다 예! 북한민국이... 북한민국이지만 아주 독특한 것이고 아주 위험한 것이네요 구매한 곳에 가고 아주 모델한 곳 여기가 있는 곳만 보이는데 이곳에 있는 곳이 보면 정말? 그것만은 꿈같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어디에 가실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선 이런 곳에 가고 싶어요 네, 그냥 가면 그냥 가볼게요 아클랜드에 태어났어요? 사실 아클랜드에 태어났어요 아클랜드에 태어났어요 7살 피켓팅과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가 있고, 우리 같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많은 공연이 있었나요? 저는 너랑 전국의 정보화는 말이죠. 바로 우리 국가의 국가의 은혜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은혜가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오리인은 그 사회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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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입니다. 대상의 대상은 우리가 그들을 관해 세대의 대상에 의해 만약에 문화시키는 문화시장은 대상은 대상의 대상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대상의 대상의 대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문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가 하는 것만은 대상의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이 자유로운가가 있다면 대상의 대상의 대상 인식을 맞습니다. 많은 곳곳을 철저히cling 많은 곳곳에 있는 곳곳에 의해 양이 있는 곳곳에서는 어떤 곳곳은? 외국에서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고립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당신은 걱정되었을까요? 저는 저는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원했어요 무엇이 도와야 할까요? 제가 도와주하고, 저한테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어떤 다음 계획이 되요? 아니, 제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직업이 되었나요? 네, 직업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제가 직업이 되었나요 그냥 직업이 되었나요 아주 작은 일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일을 갖고 있는 직업은 거의 다 그냥 그의 생활입니다. 좋은 언어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공포도가 되겠지? 내가 법을 배웠어요. 다른 곳에서 뉴질랜드가 오셨는지도 다르기고 싶어요. 모든 곳에서 남은 해산로를 지내소에서 다르기 때문에. 오, cool! 저는 조금씩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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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традицион적인 디자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페스티벌 감사합니다 안녕 저 친구 말 잘하네요 그러게요 말을 너무 빨리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오리하고 또 영국 사람들하고 지금은 뉴질랜드 사람들이지만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땅 많이 샀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 그런 거에 외국 사람들한테 뭘 자꾸 파는 거에 화를 내고 그런 걸 비판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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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래는 보세요? 네? 왜 배 아래는 보셨어요? 아니 아까 저 그 카우리나무 그걸로 만든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봐요?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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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진짜 길쭉하네요 이거 저 이쪽 거는 이거 진짜 나무 판 거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tombstone 시무즈 victims 여기 가오리 카오리 가오리가 저 before 저 때는 가오리 이란 헤에 How many people can... 20 girls in this? 20 women What did they use this for? Well, they used these for what? These traditionally were walknoes They basically go from a bay to bay Whereas they sail in the deep sea On the double hole Well, these were more ocean bound bay to bay We get to the front here, you see this is Like I said, this is a walknoe This person here is called Dumatoinga He is the god of war So you see he has these manaya These are like good luck charms These are the people that look after him While he's on the water See all these? Like rushing winds So what happens is that these eyes The eyes And they absorb all the bad energy of the sea Comes down here, goes through the ancestors to the back And by the time it gets to the back The energy and the bad energy is gone Bounce my neck This one This one These are the music You can see it You can see it You know I'm just curious if our talent can get on the boat And take a picture Is it possible? Any males can get on the boat Any males can get on the boat Can I see it Why can you come down the boat Can I see it Can I see it I can see a place This one You can see it You can see it Therefore Let's talk about 80 people You can drive 80 people Yes Can I see it There's a lot too I can see it It's really big Very big 오 저게 해갖고 들어온다. 그러게 아까 저쪽에서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저기 어떤 분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바다를 보려고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 분이 앉아있네요. 벌고숭이로 앉아계시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